음악 정말 쪽팔리는 그런 부처로움을 당한 거예요. 요번에 문재인이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요번에 튀어나온 거거든요 뉴스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와중에 이영훈 교수를 칼을 질러 거기에 상투 잡고 올라타서. 만약 마지막에 올라탄 거 아니에요 막차를. 참 한심한 거예요. 저 지금 저 화면은 동화의 중앙일보 화면입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뭐라고 지금 골지르는 거 보세요. 반일종족주의 보수도 비판 홍준표 비상식적 장제원 두통유발. 그러니까 이게 조중동 이른바 짝퉁보수 이른바 보수들이 사실은 짝퉁보수가 이영훈을 저격하는 거예요. 이영훈 이 사람은요. 이 양반은 그냥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1차 사료 사료라 그러죠. 옛날 한문으로 된 고문서 일제 때 문서 이거 다 뒤져가지고 해석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의 소중함을 모르고 홍준표가 등짝에다 칼을 찍고 장제원이 등짝에다가 플라스틱 칼 찍고 동화일보가 그 머리를 밟고 아니 중앙일보가 머리를 밟고 동화일보는 어떻게 밟았나 이렇게 밟았어요 동화일보는. 매국 친일돈단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아니었다. 내용을 보면요. 6개월 부족해서 서울대 정식 명예교수 6개월이 14개월 6개월 봉직하셨대. 그래서 15개월이 돼야 그게 명예교수래요.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퇴직 교수를 보통 명예교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나와있어 저기. 그러니까 서울대 명예교수로 관행상 그냥 퇴직 교수가 자기가 정교수를 하다가 퇴직한 분이 관행상 스스로를 명예교수라고 자기 이력서에 쓰는 게 그게 무슨 직함 사칭이 아니라고. 그런데 딱 저렇게 저게 뉴스시스 기사예요. 뉴스시스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동화가 딱 띄웠다고요. 저건 완전히 등짝에다 칼질하겠다고 덤비는 거거든요. 이게 짝퉁 보수들의 행태예요. 그래서 반일 히스테리에 반대한다는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짝퉁 보수들이 저렇게 내려밟는다고요. 홍준표 장재원 그 다음에 뭐 동화일보 중앙일보 그래도 조선일보는 영악한 데가 있어서 아직 이형우는 안 밟았습니다. 조선일보 그래도 좀 명확하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겁니다. 일본 미국은 한국 경제를 타격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물어요. 야 당신 말이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경제보복한다고 얘기할 때 당신은 아이다 이건 경제보복도 아니고 수출 규제도 아니고 수출 관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건 겁먹지 마라. 그것 때문에 패닉 일으키지 마라. 이건 굉장히 쿨한 게임이다. 아 그리고 징용 판결 문제는 그거는 명백한 국제협정의 위반이니까 협정 자체의 위반. 협정 3주 2항 즉 중재를 거쳐야 된다는 거 조정위원회 양국 조정위원회 거쳐야 된다는 거 위반. 그 다음에 제3국 중재위 거쳐야 된다는 거 위반. 줄줄이 줄줄이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거는 김명수 김릉환 대법원이 개폭도 짓을 해놓은 케이스여서 이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이것 때문에 저거 하는 거 아니다. 저거는 완전히 쿨한 게임이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대북 밀수출을 방관 내지는 잔속하지 않았는지를 폭로하고 그것을 그중에서 굉장히 예민한 전략물자를 일본이 직접 수출 관리하겠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해왔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때부터 했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용광로 때문에 한 겁니다. 이 한미일 용광로 때문에. 자 보세요. 문재인 586의 권력이 가봐야 얼마나 갈 거냐고. 가봐야 얼마나 갈 거야. 이들이. 그 포스트 문 이후에 포스트 586 이후에 한국은 어떻게 되냐고. 중국을 겨냥한 용광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돼요. 용광로를 만드는데 세계 주체는 한미일 삼각동물입니다. 그러면 이 용광로는 무슨 용광로냐. 여기다 중국을 우겨놓고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즉 ccp와 pla가 해체달래. 너희가 빨리 제대로 해체되면 해체돼서 자유화를 향한 개혁을 하면 완차이나가 유지될 거다. 그러나 너희가 해체를 거부하고 권력을 계속 고집해. 그러면 중국 자체가 해체되는 수가 있다 인마. 이 용광로가 그거예요. 중국 자체가 해체될래. 아니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해체될래. 즉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독점 권력이 해체될래. 이 용광로거든요. 이 용광로를 한미일 세 개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지금은 미일 두 개예요. 여기 한국까지 딱 달라붙어서 세 개로 완성돼야 돼요. 이게 한 10년, 20년, 30년 작동해야 저 재앙 덩어리인 전교에서 문재앙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문재앙이라고 부르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야말로 인류의 재앙이에요. 지금 저 재앙 덩어리인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해체시키거나 혹은 아예 그것도 해체되고 중국도 해체되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라고요. 이 용광로가 그래서 10년, 30년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용광로는 미국과 일본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한국까지 딱 달라붙어야 된다고요. 한반도 전체가. 자유화된 북조선, 자유화된 북한까지. 자유조선까지 달라붙어야 돼요. 한반도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 경제를 직접적으로 타격해서 초토화시켜버렸다. 그러면 반일, 반미 감정이 굉장히 일반 민초 사이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문재인 이후에 한국인들이 나서가지고 용광로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쥐 잡는다고 장독 깰 거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한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초토화하는 손으로 안 봐요. 한국 경제를 초토화하고 있는 건 누구냐.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문재인이네. 586 했냐. 지들이 알아서 초토화하고 있네. 52시간. 최저임금제. 원전 닫아 걸고. 기업인들 저거 꺾고. 사기 꺾고. 투자 의혹 꺾고. 자기들이 알아서 초토화하고 있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조치가 앞으로 일본이 한국 경제를 초토화하기 위한 어떤 경제 보복의 전초전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건 아주 쿨한 수출관리에요. 아주 쿨한 수출관리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일 히스테리에 미쳐 날뛰고 거의 세뇌돼서 거의 개돼지화된 행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초토화가 안된다. 미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초토화되면 문재인 586이 초토화시키지. 자 이건 우리가 큰 음덕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 이전의 선배 세대들이 성취해놓은 음덕인데 이걸 선배 세대를 통칭해서 운하미 승무안과 박정희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음덕입니다. 지금 저 사진이 한미동맹이 맺어질 수 없는 동맹이었어요. 당시에 사회 분위기로는. 당시에 미국이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제가 지금 좀 헷갈리지만 영국이 미국 동맹이에요. 1949년인가 맺었어요. 영국의 미국이 원폭 제조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동맹조약이 아니라 방위조약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무장해제시켜놨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우리가 지켜줄게 하고 미군이 이제 방위조약을 맺었을 거예요. 그냥 동맹조약이 아니라고 사실은. 그리고 필리핀이 동맹조약이에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1945년 이전에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미국의 앞마당이었다고요. 당시에는 지금은 미국과 관계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이런 관계인데 갑자기 운함 이승만이 야 너희 휴전하고 싶으면 우리랑 동맹 맺어야 돼. 하고서 삐대버린 거예요. 휴전 반대하고. 방공포로 석방해서 막 풀어버리고. 미국이 하지 말라는지 골라서 하면서 미국에 삐댄 거예요. 그래서 운함을 암살할 계획까지 했다니까요. 미국이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한국을 동맹으로 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내부가 결정이 돼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저 왼쪽에 있는 운함 이승만을 미국에 부른 거예요. 저 왼쪽에 서 있는 게 그 당시에 국무장관인가 뭔가 닉슨일 거예요. 리처드 닉슨 부통령인가 국무장관이야. 그때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운함 이승만이 아이젠하워한테 벗기고 벗기고 벗겨 먹으니까 아이젠하워가 회담을 하다가 벗기고 벗겨 먹으면서 화가 일으켜 나가지고 튀어나가서 옆방 가서 큰 소리로 선 오브 비 한국의 대통령 좀 되면요. 영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하면서 100개 먹으면서 미국 대통령 입에서 옆방에 가서 문 꽉 닫고 개기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때 한국의 국력이 로안다보다 못할 때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예요. 그래서 운함과 운함이 이끄는 선배 세대가 6.25라는 그런 참으로 참혹한 전쟁을 통해서 스탈린 무택동의 남침, 디밀성을 앞세운 남침을 물리침으로써 공산 전체주의의 군사 팽창을 막고 그 공을 내세워서 한미동맹을 이끌어낸 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 여기가 미국 용어로 린치핀이죠. 서태평양, 즉 미국 입장에서는 저걸 서태평양이라고 부르죠. 서태평양을 방위해내는 린치핀이에요. 미국 관점에서는 미국의 해양에 있어서의 경계선은 어디냐. 한반도 인근입니다.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적 감시를 위해서 나와 있는 게 해안 경비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코스탈 가드. 여기를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의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의 하와이 해안의 연장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코스탈 가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버솔토온과 이런 배들. 해안 경비대 배가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으로 미국이 이끄는 현대 문명하고 한국인을 산소영접을 시켜버렸다고요. 운함이. 그리고 나서 산소영접을 한 3분의 2쯤 했고 나머지 3분의 1 혹은 절반 했고 나머지 절반 누가 했냐. 박정희 세대가 했죠. 박정희가 이끄는 한국인들이 했죠. 이 65년 한일협정은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컨셉이에요. 이거는 박정희의 그 당시에 발표한 담화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담화 중에 일부분을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민족 한 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정세와 세계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 대세에 역행하는 국가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오고야 말았는가는 바로 2조 마렵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와 손잡을 수 있고 벗이 될 수 있다면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체하고 있는 적은 국제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이걸 중국이라고 바꿔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대체하고 있는 적은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더욱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와 손잡을 수 있고 벗이 될 수 있다면 누구하고라고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위협이 나날이 증대하여 가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른바 다원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위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반세기 전에 우리가 겪은 민족의 순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족의 번영을 기약하는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을 군데군데 바꾸긴 했지만 결국 이것이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견제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게 65년도에 54년 전 문서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71년부터 미중 밀월이 돼서 이 한일협정 한미일 삼각동맹의 의미가 한 50년 동안 퇴색됐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고 이제 용광로 짜서 중국을 용광로 속에 몰아넣었는데 이게 마지막 용광로의 성능을 높이려면 한반도가 들여붙어야 돼요. 즉 문재인 586을 극복해낸 대한민국과 미국이 해방시켜낸 자유조선이 들러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용광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인데 지금 보수니 우파니 이런 거 스스로 주장한다는 조중동이나 홍준표, 장재원이 그리고 한국당의 핵심 정치인들 반일 히스테리에 앞장서서 깨춤을 추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면 이 자들이 도대체 지금 정신머리를 오다다 빼고 사는 거야. 이게 옛날에 그냥 일본하고 한국이 무슨 어업권이나 독도 문제 가지고 분쟁 붙었을 때 미국이 무슨 태도 취하는 거나 그런 거랑 똑같이 보는 거야. 65년도 한일협정이 겨냥했던 한미일 삼각동맹의 정신이 지금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현실적으로 더욱더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고 바로 그 움직임 아래서 아베가 이번에 움직인 거고 바로 그것을 깨버리겠다고 문재인이 반일 히스테리를 일으킨 거라고요. 일으켰다가 이거 가다가 그걸로 갈 것 같으니까 이제 꼬리 말아서 집어넣은 거죠. 사타구니 사이에.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참 저 사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저 세대에 어울리지 않게 엄청나게 고급진 미국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봤고 그리고 해외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양식 있는 개방적인 글로벌한 차원의 지식인이겠구나라고 흔히 생각될 수 있는 이제 그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현종. 나 이 사람이 요새 행태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 사람이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저보다 한 3, 4개월 늦어요. 1959년생이고 집안 뿌리는 전남 순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이 엄청 유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복한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미국식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68년경부터 미국 조기 유학을 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만 여기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기 유학을 했다. 미국서. 그리고 미국 러펌에서 근무를 했고요. 콜럼비아 대학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교수를 했고 홍익대 등에서. 노무현 때 발탁돼서 FTA를 이끌었고요. 그때 잘 이끌었다고 해서 저도 아 김현종 씨 같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아주 극언을 해요. 극언의 두 가지 케이스만 할게요.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 밖에 안 된다. 일본의 전략물자와. 아니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우리랑 어떤 관계인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전반적인 원료와 부품을 사서 부품과 기계를 사서 그걸 가지고 우리 경제가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일본은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요. 예를 들면 국가재정의 절반을 국채로 메꾸고 있는데 빚으로. 그 국채의 90%가 소화가 돼요. 일본 국민에 의해서. 그런데 이자율이 거의 0%예요. 즉 일본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돈을 좀 써야겠다는데 내가 내 돈을 그냥 나라에다 맡겨놓지 뭐. 이자 안 줘도 돼. 이게 90%가 일본에서 소화되는데 일본 사람들 걱정이 뭐냐. 10%나 남이 사가. 우리가 100% 사야 되는데. 일본은 이런 데라고요. 진짜 야마돌면요. 여기 사람들. 지금 딱 냉전한 수출관리만 했지. 진짜 야마돌면 알아서 협조해서 한국 죽여버리겠다고 나온다니까.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